오늘은 플라야데이 카르멘스 네번째 날이구요 어제 계속 비가 와가지고 원래 가고싶었던 아까 말이라는 해변으로 갔다가 오늘은 시도해볼 예정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일단은 준비하고 나오니까 날이 이렇게 맑네요 일단은 옥소가서 물을 사고 콜렉티브라고 약간 승합차 같은게 있어요 택시도 아니고 버스도 아닌 그냥 승합차로 가는건데 그걸로 아까 말까지 가서 거기가 또 바다거북이 유행하다고 해서 바다거북 보고 이런거에요 콜렉티브로 프링글스 아바네로가 있어요 오 이거를 기념 봉사하잖아 딸기랑 수박맛이에요 이걸 또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멕시코에 있는 핫초콜릿 같은 거거든요 음 멕시코에서 아무래도 카카오가 재배되다 보니까 이런 카카오 음료도 많이 유명한데 근데 다른 브랜드도 괜찮은데 이것도 많이 멕시코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브랜드입니다 gyangayama 그리고 잠시 편의점이 있고 그리고 잠시 편의점이 있고 잠시 편의점이 있고 거의 다쳤어요 여기? 조심스럽습니다 육교를 건너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치가 있대요 그래도 날이 부서 진짜 나이에요 믿고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콜렉티브 반대방향 가는 데는 육교 아래에서 타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지나간 데가 그냥 뭐 투리스테이 하는 데 같은데 약간 정식처럼 보이는 듯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입장료는 따로 있고 입장료는 100페소 이거든요 근데 저기서는 600페소의 입장료랑 그리고 스노클링 하는 거 기업을 해주고 아까 구명조끼 보였죠 그런 거 해주는데 어 덤생이 덤생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쪽에 가면은 로컬 가이드한테 조금 더 나은 딜을 받을 수 있어요 뭐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액티비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비치에 간다 그냥 해변에 간다 이러면은 그냥 아 그냥 하고 보내줘요 여기 주차장도 있고 음 이렇게 기념품 바게랑 뭐 숙소가 바로 옆에 있네요 물 사실 여기서 사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베이컨 트럴패트럴이 그래서 그런데 나 그냥 정식인 척 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침에 날씨 고정 이렇게 진짜 더워요 아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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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 존 초록색이랑 그리고 빨간색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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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아 아 아 내 아 아 어 아 아 네, 더 세계를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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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팔찌가 있으면 와까나까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어가 끝나도 아까 빼지 마세요. 여기가 그 로컬 선생님이 좋지 않으셨는데. 스쿠버 다이빙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도 없고 스쿠버 다이빙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냥 스노클링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게 괜찮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1시간이었긴 한데 더 길다고 스노클링 오래 할 수 있는 체력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 알려주진 않은 것 같은데. 주문한 해산물수? 뭐 이름이? 스파이오. 소파의 마리스코. 소파의 마리스코. 이건 새우치의 마리스코. 새우치의 페스카드. 새우치의 페스카드. 문어랑 새우랑 그리고 칼라마리 오징어랑 그리고 생선. 소파의 마리스코. 소파의 마리스코. 소파의 마리스코. 이거 유튜브에서 보고 먹고 싶었거든요. 소파의 마리스코. 소파의 마리스코. 소파의 마리스코. 새우치의 마리스코. 새우치의 마리스코. 매운탕은 아닌데 익숙한 맛이에요. 고마워yt인데요. 고마웡 gangster. meter에나 SAL quote. Esta penalties군요 both hebt 고마웡라가 책자의 아리스코 칼라itter는 잘 Marshall requires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러 가요 밥 먹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러 가요 인근에 있는 카페 중에서는 꽤 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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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는 카페 중에서 꽤 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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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걸 먹으러 왔어요. I heard that I love you this is nice year too. I heard that I love you this is nice. I heard that I love you this is nice. I heard that I love you this is nice. I heard that I love you this is nice. I heard that I love you this is nice. I heard that I love you this is nice. I heard that I love you this is nice. I heard that I love you this is nice. I love you this is nice. I heard that I love you this is nice. I heard that I love you this is nice. I heard that I love you this is nice.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너무 잘 어울렸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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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